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멋있다 막 바라봐 나도 해보고 싶다 아 아까 밑에 앉아계신 맞어요? 하나 둘 셋 아 뭐야 하나 둘 셋 아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근데 우리 오늘 언니 형 첫번째 세개의 온노를 넘어가야 되세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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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아 지시 아 내가 먹을 것 같네 언니 한다고 받아요 언니는 내가... 그럼 요걸 아예 하나도 못 먹어? 언니는 나만에